펑커원, 펑커원, 펑커원 특강 안녕하세요 정윤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시즌 2인데 시즌 1, 6월, 7월 이때 했거든요. 그때 함께 하셨던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아, 예. 그리고 이제 소문 듣고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네, 그렇습니다. 공지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즌 1을 들으신 분들은 꼭 듣는 게 인생에 남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시즌 1을 못 들으셨던 분도 들으면 또 좋다. 이러나 저러나 듣도록 이렇게 공지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8월 이때 함께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까? 아,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즌 1을 들었으면 훨씬 더 지금 이 맥락을 훨씬 더 빨리 이렇게 따라오실 텐데 하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함께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뭐 구구한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오늘 준비한 이야기에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흐름을 금세 따라오실 수가 있는데 가급적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거창한 얘기도 없어요. 다 공부 많이 하셨고 또 정보나 책 많이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존에 알고 계셨던 것에 약간 이제 방향 조정 또는 좀 더 이렇게 약간의 새로운 시선 이런 것을 함께 익히는 정도니까 이렇게 앞에 수업을 안 들었던 것하고 크게 무관하니까요. 주로 이쪽에 많이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완을 들으셨던 분들은 이쪽에 앉으면 편하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가셨는데 이쪽에 앉으면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 게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일찍 오셔가지고 요처의 자리를 이렇게 잡으시면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오자마자 맨 위에 페이지 제목을 바꿨는데 저게 왜 그런 거 하니 제 시간에 끝내자는 우리의 목표에도 불구하고 늘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지난번에 6회 예정으로 6강을 준비했는데 5강까지 못한 거예요. 5강까지 밖에 그래서 한강이 한강을 그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거를 마저 그냥 급하게라도 하고 2차 대전 이후 1950년대 이후로 갈까 그렇게 하자니 오늘 함께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살펴보게 될 예술가들이 어쩌면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 여러 예술가들보다 훨씬 더 잔인한 시대를 살았었기 때문에 이걸 한 3, 40분 이렇게 빨리 감기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좀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이번 시즌2로 넘겼습니다. 약간의 낚시성 그런 것도 있죠. 이거 이렇게 시즌1에 시즌2에 첫 시간으로 갈 테니까 그때 꼭 와주십사 해서 꽤 그래도 이 뜨거운 여름에 휴가도 있으실 테고 굉장히 복잡할 텐데 그래도 많이 낚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파괴된 시대의 파괴된 형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약간 복습 삼아 하면 여기가 이제 1914년부터 1945년까지 그 시대가 파괴됐다. 그런데 우리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훨씬 더 처절하게 파괴됐죠. 주권이라는 게 아주 이 주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똑같이 일제시대 다 안 살아봤습니다. 다 안 살아봤는데 요즘 정치 뭐 한 이명박 정권까지 포함해서 한 5, 6년 겪어보니까 주권이 있어도 이런 형편 아니에요? 주권이 있어도 주권이 있어도 뭐 걸면 잡혀가는 이런 때인데 주권 없이 36년을 살았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그냥 상상만으로 또 그때 우리가 살았으면 또 그게 삶이겠거니 하고 살았겠지만 어쨌든 늦게 태어난 자들의 어떤 행복으로 이렇게 비교해보면 주권이 있어도 이런데 주권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건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북간도로도 가고 뭐 형무소로도 가고 이렇게 갔겠죠.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처절했고 처참했고 우리 같은 제3세계 사람들의 그런 맥락에서 움터 나온 어떤 예술적인 이렇게 가치들 이런 거는 원래 별도로 시간을 제가 확보했는데 한 3회나 4회 정도에서 그때 한번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지금 여기서 파괴된 시대에 파괴된 형식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유럽에 한정한 이야기입니다. 유럽.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주권 상실에서 오는 아주 큰 슬픔 그것이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해결이 못됐거나 그 당시에 주권 파탄 식민지라는 조건에 의해서 일제가 물러간 다음에도 그러했던 식민지 기억이나 식민지의 잔재에 의해서 여전히 우리의 제도라든지 생활관습이라든지 또는 이 나라의 어떤 권력구조라든지 이런 것의 왜곡이 그 원인을 우리가 임진왜란까지 소급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일제시대까지 소급할 수 있잖아요. 오늘날의 사회구조의 불평등이나 권력구조나 아니면 그런 걸 떠나서 그냥 가치관 정의를 위해서 던진다 그래 독립운동 하면 3대가 굶어주고 이런 가치관들 이런 가치관들이 일제가 끝난 지 벌써 한 70년 이렇게 넘어가는데도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걸 보면 그것이 굉장히 뼈저린 거였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뼈저린 건데 유럽의 경우에는 두 차례의 거대한 세계 대전쟁 유럽 한복판에서 그렇게 치르면서 우리가 그냥 전쟁 영화에서 피상적으로 보게 되는 파괴나 휴머니티의 상실보다 더 본질적인 실존의 문제들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겪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소설들 영화들 예술들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아냈던 예술가들의 어떤 응전양식 여기서 오늘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종종 비유로 드는 겁니다만 먼저 이렇게 성냥개비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성냥개비가 한 10개쯤 여러분들한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로 이제 집을 한번 이렇게 성냥개비로 집 짓는 거예요. 간단하죠. 대체로 이런 집들을 다 짓게 마련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이런 정도의 집을 솔직하게 이렇게 지었다. 제가 시간을 너무 안 드렸나요? 대체로 이렇게 하면 성냥개비로 집을 지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약간 입체적으로 그래봐야 평면이지만 약간 입체적으로 몇 개 더 노니까 집이 조금은 더 도상적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때까지를 뭐라 그럴까요? 좀 거칠게 얘기하면 한 19세기까지의 예술이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지난번에 다 함께 공부했습니다만 중세시대 때 예술 성당 같은 곳에 또는 수도원 벽화 벽화에 아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런 하나의 표지 아이콘으로서 이제 성냥개비로 집을 짓듯이 이렇게 이렇게 그려놓으면 마리아인 줄 알고 예수인 줄 알고 이렇게 했던 거죠. 여기서 좀 더 원근법이라든지 이런 사실주의라든지 이런 것이 더 작동을 하면 18, 19세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고준주의 그림들 사실주의 그림들 또는 음악에서도 단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미사곡이 아니라 자기 시대가 자기가 자기 시대의 주인임을 깨달았던 시민혁명 시대의 음악들 이렇게 나오게 되죠. 여기서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쯤 되면 사회적인 양상이 결국은 강한 펀치를 빵 치는 바람에 새로운 양식을 어쩔 수 없이 돌파구를 찾아낼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 되면 예술가들이 가령 이런 거죠.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꼭 하트 마크를 가지고 꼭 표현해야 되느냐 만약 사과가 있으면 그 사과라는 게 꼭 이브의 사과라든지 아니면 여성성을 상징하는 사과라든지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혹은 역으로 어떤 원제의식 아주 그 인간이 그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죄의식 이런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꼭 선악과를 그려야 될 것인가 다른 걸로는 불가능할까 충분히 가능한 거죠. 특히 조형예술 미술 건축 조각 이런 것에서는 선 색채 질감 비례 뭐 이런 이런 등등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예술가들이 좀 더 자율성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의 상념이 있다 자기가 생각하는 예술적 주제 뭐 이런 생각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외적인 이미지로 표현하는데 그것이 반드시 특정한 사물과 일대일로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다 지금 얘기가 약간 복잡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20세기 초쯤에 오면 많이들 이제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워졌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사과 같은 걸 봐도 이 사과가 왼쪽 아래에 왼쪽 아래에 있는 저 사과 그림은 뭐냐면 제 고향이 경북 풍기인데요. 풍기 사과 광고하는 홈페이지에서 따왔습니다. 어쨌든 그 사과가 있는데 저 사과가 때로는 뭐 선악과의 이미지나 여성성의 이미지도 있겠지만 클림트의 경우처럼 또는 세잔의 경우처럼 이 세계를 인식하는 다른 대상 다른 오브젝트로 충분히 이제 활용 가능해진 것이 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여기로 돌아오면 성냥개비가 있다 이걸로 집을 짓는다 이렇게 지었어요. 왼쪽부터 한 중세시대 그 다음에 바로크라든지 사실주의 또 19세기 말쯤 오면 거의 완성된 형태 화가들이 표현할 수 있는 외적 세계에 대한 가장 리얼한 표현들이 다 완성이 됐죠. 이 단계를 넘으면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성냥개비로 집을 짓는다고 해서 꼭 이렇게만 아이고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 여러분들께서 혹은 여러분들이 만약 학교에 계시다 그러면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중에 누군가가 성냥개비를 나눠줬더니 이렇게 집을 그렸다 집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 집이란 건 이래야 되는 거야 이게 뾰족 지붕에다가 이게 집인 것이지 이게 왜 집이냐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오래된 고전적인 도형의 관습에 따르면 성냥개비로 집을 짓는다 혹은 성냥개비가 아니더라도 도화지에다 집을 그리자 그러면 다 이렇게 그리게 되어 있죠. 그러나 아무도 이런 데서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야 이게 집이니 저는 아파트에 살거든요 라고 말한다면 어 그래 이게 집일 수 있겠구나 오히려 더 얘의 시선이 더 정확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애는 이렇게도 막 혼잡하게 맨 아래에 이제 이렇게 집을 지었다 그러면 야 저게 무슨 집이냐 그러면 이건 뭐 물론 지어낸 얘기입니다만 어떤 아이가 자기는 외형상에 뭐 이렇게 말할래는 없겠네요 어쨌든 걔가 약간 또라이라고 치고 또라이 같은 애가 자기는 집이라는 어떤 외적 대상의 선이라든지 면을 평면 위에다 옮기는 것에 굉장히 진부하다고 생각한다 자기는 집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을 때 생각하는 집 그랬을 때 들어가기 싫고 뭐 들어가면 싸우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내 이모 집 나가서 안 돌아오고 있고 뭐 명절 때 뭐 제사 지내면 엎어버리는 사람 꼭 한 명씩 있고 집만 생각하면 난 이렇게 화가 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집이다 이게 물론 그렇게 말할 초등학생은 없겠지만 만약 누군가 그렇게 말했다면 아 이 20세기 초에 예술가들의 수준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외형상의 어떤 형태를 평면 위에 옮기는 것이 옮기는 것으로서 자기 시대를 발언했던 그런 예술의 단계를 넘어서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추상적 개념 그 자체를 그냥 평면에다가 다른 대리물을 통하지 않고 만약 집이라고 했으면 꼭 집을 그리려고 했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아늑함이라든지 평화로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리고 싶은데 그것을 그리는 게 이제 들판을 그리는 거 집을 그리는 거 아니면 바닷가의 풍경을 사진으로 찍는 거 이런 걸 찍어놓고 여기다 제목을 붙이면 아늑함 평화로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그리고자 했던 것은 집이나 해변가가 아니라 아늑함이라는 어떤 개념 아늑함이라는 어떤 생각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게 이렇게 사람들하고 코딩되기가 좀 어려우니까 누가 봐도 아늑하다고 생각된 어떤 풍경을 그림으로써 사실은 집이나 교회나 해변을 그린 게 아니라 아늑함이라는 감정을 그 제삼의 대상이나 풍경을 통해서 그렸다고 하면 이젠 그런 것을 통하지 않고 바로 그려버린다 바로 그냥 만약에 자기 삶에 대한 어떤 부조리함 불편함 외로움 이런 게 있으면 꼭 외로움 뭐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조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로움 상태를 거칠은 선이라든지 아주 메마른 색깔이라든지 불균질적인 어떤 면들의 충돌이라든지 이런 걸 그냥 그려버리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20세기 초반에 추상미술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굉장히 거칠게 좀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만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생각으로 깔려있을 상태 이미 세잔느가 사과의 이면을 그렸다든지 피카소가 이미 청색시대를 뛰어넘어서 이제 입체 큐비즘으로 막 이미 화단에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든지 그래서 더 이상 특정한 개념을 자기 생각을 묘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특정한 사물을 통하지 않고 그냥 직렬 연결 다이렉트로 자기 감정을 화폭이나 음악이나 선율에다 그냥 내던져도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되어 있고 이 속에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의 그런 양상이죠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페르디나트 3세인데 폭탄 테러 우리로 치면 안중근 같은 사람에 의해서 세르비아의 청년이 암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터졌고 지난번 시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쟁은 단지 어떤 강대국과 약수국의 어떤 마찰 에 의해서 어느 암살 사건 어떻게 보면 테러지만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 이런 사건이 벌어지자 이것 때문에 그동안 힘의 균형을 불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던 제국들이 서로 충돌했다 이렇게 1차 대전을 대략 볼 수가 있습니다 양상은 그렇죠 그렇게 벌어지자 이제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하나의 편이 되고 이를 견적해서 러시아 내려오고 영국 프랑스 나중에는 미국까지 전쟁에 참여하는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양상은 겉표면은 분명히 불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던 제국들이 그 얼음의 가장 약한 부분에서 아이스피크 빡 터지면서 암살 사건이라는 아이스피크가 발생하면서 그 거대한 얼음판 전체가 깨져나가는 그것이 이제 1차 세계대전 일텐데 이거는 좀 더 정신사적인 측면하고 그거보다 더 뿌리 깊은 사회구조적인 측면까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시간에 그걸 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헤르만헬스의 데미안 같은 작품에서 데미안의 이름을 빌려서 헤르만헬스가 말하고 있는 바 유럽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세계 전체를 장악했지만 정신의 황폐화에 도달했다는 점 그래서 이 황폐한 상태에 도달한 이 낡은 한세계가 완전히 와해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완전히 검은 세계 죽음의 냄새 전쟁의 그림자가 닥쳐온다 이것이 데미안의 마지막 장면이죠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것을 아주 엄밀한 논리는 아니지만 이따가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만 완전히 엄밀한 논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1차 세계대전이 단지 제국 간의 군사적인 충돌이나 약한 고리에서 발생한 것이 전체적으로 파장이 커졌다 정도의 어떤 군사적인 상황이 아니라 유럽의 정신적인 위기 스스로 만들어낸 19세기의 주인이 되었지만 이거 이 속에서 발생한 여러가지 모순들 제국 대 제국의 문제 제국 대 식민의 문제 제국의 주역이 됐던 시민부르주아지 계층 내에서 발생한 자본과 노동의 문제 남성과 여성의 문제 등등이 다 뒤섞이면서 정신적 황폐화 스스로 탈출구를 찾지 못했던 이런 것이 1차 세계대전의 한 맥락이고요 그리고 자주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칼 폴라니 같은 사람이 거대한 전환 같은 작품의 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세계 1차 대전은 왜 일어났는가 그것은 국경 없는 금융자본이 더 이상 제국의 느슨한 연합으로서 자신의 이해관심을 관철시키는 것을 포기하면서 그런 제국의 느슨한 연맹 연합 여기로부터 발을 빼면서 국경을 초월해서 금융자본이 좀 더 자유로운 이득을 위해서 빠져버리자 경제적 토대가 거의 상실되어버린 제국 상층부가 일대 교란에 빠져들면서 어디서라도 파열음 하나만 나면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제적 구조의 문제 이런 것까지도 다 포괄적으로 1차 세계대전의 원인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뭐 화면 안에 많이 있습니다만 이때 이제 참호전이라는 것이 이제 지구상 지구역사상 최초의 전쟁의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쟁을 이때 했다 그러면 참호파고 들어가서 몇 달 동안 버티면서 쏘고 이러는 건데 여기 있었던 몇 사람들 예술사에서 헤르만헬세도 이 안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자 이 안에 있었던 사람 중에 에리 레마르크라는 사람의 서부전선 이상 없다 이것이 좀 중요한 까닭이 그 아래 그림 세 장은 막스 베크먼 이라는 사람의 그림인데요 막스 베크먼도 그렇고 레마르크도 그렇고 뭐 그 외에도 수도 없는 사람들이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었던 사람들은 프랑스 쪽이든 독일 쪽이든 어느 쪽이든 간에 참호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여러 전쟁의 행운으로 비극 속에서의 작은 행운으로 목숨을 구해서 살아나왔을 때 이들이 전쟁하러 나갈 때 마음과 전쟁에서 본 인간의 처참한 모습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전쟁하러 나갈 때 징집되거나 아니면 아버지나 교사가 너는 나라를 구해야 돼 이런 어떤 강한 정념에 휘말려서 17, 18살 때 처음 군화식고 군복 입었을 때는 어쩌면 이성이 작동할 수 없었던 충동적인 나이였기 때문에 굉장히 강렬한 국가주의의 신념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징집된 경우도 또 뭐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가서 실제로 전쟁을 겪어보니 거의 이 밑에 그림과 같은 상황에 처박혀 있다 온 거죠 이 밑에 그림은 얼핏 보면 거의 지옥도 같은 그림인데 막스 베크만이 전쟁 참호 속에서 스케치한 겁니다 자기 동료들 모습 생생하게 그렸던 거예요 그렇게 그리다 보니까 막스 베크만이 자기 얼굴을 그리는 데 있어서도 저렇게 밖에 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참호해서 본 인간은 저런 모습밖에 더 달리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죽음 앞에 내동댕이 쳐지는 18, 19살짜리들의 운명에 대해서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비극적이고 이들이 가스마스크 같은 걸 이렇게 쓰고 했을 때 그 모습이 너무 괴물 같은 것이고 스스로는 자기 방비 능력이 전혀 없은 채로 겨우 가스마스크 하나 쓰고 참호를 들락날락 뛰어다니냐 했던 이 1차 대전의 상황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바라본 거죠 가장 처참한 자리에서 똑같은 똑같은 상황에 처했던 에리엘 레마르크가 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탄을 뚫고 우리는 막 돌격하고 그랬는데 나를 이 전정태까지 보낸 국가의 지도자들 사령관들 학교 선생님들 심지어 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 보러 국가에 대한 충성이 중요하다 너 여기서 겁쟁이가 되어서도 안되고 반역자가 되어서도 안되고 탈령해서도 안된다 그래서 우리는 버텼다 버텼는데 그들이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윽박지르고 강한 힘을 가지라고 해서 여기서 버텼지만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참호 야전병원 공동묘지 이거 외엔 갈 곳이 없었다 도대체 이 전쟁은 언제 끝나는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레마르크가 어디서 무슨 반전 에세이를 쓴 게 아니라 소설에 나오는 대목을 제가 옮겼습니다 이런 전쟁을 겨치고 남예술가들 직접 겪었던 어피스탁이 그런 걸 다 간접적으로 들었던 이청준 선생의 그 단편 중에 병신과 머저리라는 아주 놀라운 단편이 있는데 대체로 다 읽으셨을 것 같고 저도 뭐 어피스탁이 다 그런 나이 때 읽었습니다 그 고1 때 그 소설을 처음 읽었을 때 제목이 왜 이럴까 그때는 소설 그러면 뭐 김동인의 감자 뭐 뭐 뭐 김동인의 등신불 뭐 이렇게 소설 같은 제목들이 많거나 아니면 무슨 과 있잖아요 뭐 적과 흑 뭐 재와 벌 뭐 이런 권력과 영광 뭐 이렇게 무슨 과 이런 게 그건 비슷해 보여요 병신과 머저린데 소설 제목 치고는 좀 비소설적이기도 하죠 근데 뭐 다들 읽으셨으니까 이렇게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어 병 아 표현이 좀 그렇지 않게 소설 제목이라서 했던 병신은 6.25를 직접 경험한 형이죠 직접 직접 그 어 차무속에서 직접 휴전선에서 직접 철원 이런 데서 직접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 그것이 인민군이 됐든 누가 됐든 찌르고 살아나온 사람이 완전히 정신적으로 황폐해야 된 거의 뭐 소설 제목 입니다 그냥 정신적인 그런 병신 하여튼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걸 간접적으로 겪은 동생도 머저리 상황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청훈 선생은 이 6.25를 직접 겪었던 엇비슷한 나이에 좀 다소 행운으로 한 열 대여섯 살이라서 좀 영장이 안 나와서 그냥 전쟁을 간접적으로 겪었던 스무 살 때 불행하게 전쟁을 직접 겪었던 간에 우린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 스스로 자기 치유 요즘 흔한 말로 힐링이라고 힐링이란 단어를 쓸 수도 없을 정도로 한 사람의 영혼이 파괴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마크서 베크만의 그림도 바로 그와 같은 거죠 전쟁이 끝난 후에 비교적 젊은 나이인데요 한 22살 23살 때 이와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면 한 사나이를 두세 사람이 묶어서 거의 교살 하려는 듯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만약에 시즌 1부터 쭉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한순간에 십자가에 예수를 매다는 것에 대한 아주 통절한 인용 재인용 패러디란 말이 너무 이렇게 마치 유튜브에서 빠빠빠 패러디 뭐 이런 것처럼 너무 패러디란 말이 이렇게 가벼운 재치있는 이런 걸로 되어있는데 예술사에서 패러디라고 할 때는 아주 위대했던 위대한 고전을 자기 문맥이나 자기 시대에 맞게 끌고 와가지고 전복적으로 재해석하면서 그와 같은 가치 신념 그 그림 자체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가치나 신념 자체가 땅에 떨어진 상황들을 아주 강렬하게 표현하는 것까지를 다 패러디라고 하는데 왼쪽 위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오른쪽 아래에서도 거의 인간의 인간성이 완전히 말살되는 그런 상실들을 막스브 에크만이 전쟁터에서 본 건 이런 인간형이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뒤에도 달리 그릴 게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본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오토딕스 오토딕스의 3단 재단화를 보고 계십니다 오토딕스가 1920년대 중반에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이미 굉장히 원숙한 표현주의 화가의 아주 맨 앞에서 베를린을 거점으로 하는 상당히 충격적인 화단의 대표주자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 3단 재단화 시즌 1을 들으실 걸 그랬죠 3단 재단화는 시즌 1에서 우리가 여러 그림으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특히 한스 홀바인의 도스토리에프스키가 보고 거의 기절할 뻔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의 도상도 이 아래쪽에 와있고요 이 3단 재단화라는 것은 서양 미술에 있어서는 굉장히 전통적인 양식을 그대로 이어받는다 적어도 겉 테두리만큼은 그러나 그 안에 그려진 모습들은 주로 3단 재단화가 종교화해서 예수의 순환 그리고 마지막 기도들 부활 아주 처참한 상태로 십자가에서 끌려 내려와서 우리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한 2강쯤 때 보셨을 텐데 마리아가 아주 온몸에 상처 가시 상처를 입은 예수를 막 이렇게 끌어안고자 하는 그런 모습에 기본 구도가 3단 재단화 패널한데 그 소재들을 다 없애고 그 안에 거의 충격적인 1차 세계대전의 묵시록적인 풍경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을 1920년대 주로 독일 오스트리아 계열의 예술가들이 많이 했습니다 스스로 가장 처참한 것도 있었지만 프랑스 파리나 남불지역은 전쟁의 포화로부터 조금 자유로웠던 것도 있었습니다만 스스로 일종의 독일 오스트리아 계열 사람들은 전범을 일단 전범의 책임이 n분의 1로 다 나눠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책하는 그런 그림이 되기도 하는 거죠 오토딕스 게루그 그로치 오스트리아 사람이네요 수어사이드 1916년 전쟁의 함창일 때 그린 표현주의 그림들도 우리가 그 시대의 어떤 내면 풍경이랄까요 까라타니 고진의 말입니다만 내면 풍경을 충분히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룻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하룻밤의 풍경인데 모든 인간이 사실은 그 하룻밤에 불나방처럼 쾌락이나 뭐 이런 것만을 쫓아서 가는데 그것이 단지 성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 외에는 달리 아무런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날 밤하루를 겨우 겨우 연명하는 술로 연명하는 게 말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런 상태에 빠져버린 인간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그로츠라는 사람이 굉장히 좀 히틀러한테 뭐 지금 언급되는 사람들은 되게 히틀러가 다 싫어했던 애들이 왜 히틀러가 싫어했냐면 얘네들이 히틀러를 싫어했으니까 히틀러도 얘네들을 싫어하는 게 있는데 히틀러는 아는 거예요 자기가 미술 해가지고 미대 가려다가 떨어지 내고 그런데 미술가들의 어떤 자의식 느낌 아니까 그건 느낌 알아요 얘가 미술가들 자기도 한때 미술가 느낌 알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매우 구체적인 형태로 한순간에 우리가 이 미술 감상하는데 물론 의미 역사 자료 논문 다 읽고 이 작가의 생애를 판단하는 데는 1년도 모자라겠지만 작품 딱 보는데 10초도 안 걸리잖아요 보자마자 감각적으로 오는 게 있잖아요 이것에 비해서 장편소설은 일반 서민대중이 다 읽고 현실을 판단하기 매우 어려워요 음악은 누군가의 가이드가 없으면 그 음악이 어떤 주제의식을 담고 있는지 현혹되기도 쉬워요 그러나 그림은 너무 선명하고 미술가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 시대의 찰과상을 가장 적나라하게 바로 눈에 보이게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히틀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술가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억압 탄압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미술을 그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인 그런 걸 많이 했죠 이따가 또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퇴폐미술전이라고 있었습니다 1933년 34년 이럴 때인데 여기서 퇴폐라는 것은 퇴폐적인데 이런 뜻이 아니고 데카당스의 다른 말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보기에 인간을 굉장히 파괴적으로 일그러지게 그리면서 좀 건전하고 건강한 인간성보다는 매우 왜곡되고 일그러진 인간을 그려가지고 이놈 자식이 이게 좀 비정상적이다 이런 애들을 그런데 히틀러가 왜 그런 비정상성을 탄압했냐면 그 비정상성에 진실이 있고 비정상성의 그 시대에 뭔가 다른 예광탄들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장략들을 다 제거해버리기 위해서 퇴폐예술전이라는 걸 열었어요 열어가지고 오토딕스라든지 그로츠라든지 막스 베크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림을 잔뜩 모아가지고 베를린 함부르크 프랑크프루토 쭉 순회 전시를 합니다 전시장에 들어가면 한쪽으로는 이 그림들이 쫙 있고요 한쪽으로는 수술 받다 죽은 사람들 장애인들 팔다리가 부러진 사람들 우리가 볼 때 어쨌든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의 리얼한 사진들이 쫙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서 이거나 이거나 똑같이 바람직한 형상은 아니다 우리가 이런 만약에 사진들이 쭉 있다면 의료적인 사진들이 쭉 있다면 고쳐주고 싶거나 건강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전시장을 이쪽으로 탁 터나면 그런 그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민들이 독일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돌면서 이걸 그림이라고 그린 거예요 인간을 왜 이따위로 그려 라고 쭉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국 12개 도시인가 계속 순회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이렇게 엉터리 같은 녀석들이다 한 다음에 이걸 다 모아서 어떻게 했냐 불살라버린 거죠 이게 이제 히틀러가 왜 그랬을까 이따가 금세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그로츠라는 사람은 이 그림 제목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저 뒤가 이제 원판이고요 원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로츠의 모습인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단태의 지옥불에 떨어진 히틀러인가 뭐 하여튼 그런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수많은 학살 뭐 이런 걸 거친 끝에 히틀러 자신도 지금 거기에 가 있는 그런 것을 그리고 있는 거죠 오토 딕스가 27년도에 그린 시가전 이라는 이때 되면 1920년대 중반 1924년 26년 정도 되면 베를린을 장악하기 위한 독일의 엄청난 정치적 충돌이 물리적으로 벌어집니다 우리가 여의도를 장악하라 했을 때 정말 여의도에 가서 이렇게 장악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선거를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많이 당선되면 이제 상징적으로 여의도라고 말해지는 어떤 정치권력에서 상당한 포지션을 차지한다 이런 의미인 거지 여의도를 장악하라 그래서 그걸 물리적으로 이해해가지고 여의도에 가서 앉아있고 이러면 안되잖아요 집행 광화문에서 하는데 의미로 보는 거죠 근데 이때는 실제로 여의도를 장악하는 게 아 여의도란다 베를린 그 한복판 운터덴 린덴 거리를 실제로 장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때였습니다 그 당시 23, 24년에 독일 베를린에서는 마르크스 사회주의자들이 굉장히 상당한 그래서 지난번에는 말씀드린 하여튼 한 5층 건물 대면 거의 사회주의자 빌딩같이 막 돼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틀러가 아주 무시무시한 놈이죠 괴벨스를 시켜가지고 뮌엔에서 일단 거점을 확보한 다음에 칼 막스가 자기의 다른 책에서 그런 문장을 썼습니다 베를린을 장악한 자가 세계를 장악한다 이렇게 썼는데 역시 막스도 베를린 대학에 졸업했고 거기 가면 베를린 대학 한복판에 막스 엥겔스 동상도 있고 그런데요 괴벨스를 보내가지고 히틀러가 뮌엔에서 만든 국가사회주의 여기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나치오날 졸레이스무스 파르탈리카이트라고 할 때 이 사회주의 졸레이스무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막스주의 전통의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의 어떤 강력한 힘에 아래서 사회의 모든 기틀과 체계가 국민 동원형 체제로 움직여가는 구조를 말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 베를린 지부를 구하는데 어디다 구하냐면 막스주의자들이 한 5층 건물 다 쓰고 있는 거의 3층 같은 거 임대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센 놈이죠 센 놈이에요 저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벙커원이 만약 건물을 다 쓰고 있다 그러면 여기 2층에 막 일배 사무실이 열리고 그런 거예요 그냥 그리고 계단에서 오가면서 만나고 시름 너네가 나가 막 이런 애들인 거예요 괴벨스가 그러면서 그러면서 베를린이 아주 매일마다 테러 암살 테러 암살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주의자는 뭐 착했느냐 얘네들도 또 테러 해야 되죠 역테러들이 막 벌어지고 그런 상황의 한 묘사입니다 이런 묘사들은 여러분들께서 금세라도 이거는 고야의 1812년 나폴레옹 진군을 다뤘다든지 좀 훗날입니다만 피카소가 한국전쟁을 다룰 때 이와 같이 다룹니다 학살자 아들은 기계처럼 일렬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자 총을 맞는 자들은 이렇게 비극적인 모습이지만 인간이 취하는 모습을 하고 있고 학살자들은 인간이라기보다는 학살 기계 병정처럼 저렇게 실제로 병정이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1920년대에 동현 상황입니다 펑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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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컴운 펑컴 펑커원 감사합니다.